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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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정도 연어 고추 참기름 깨 청양고추 쌀떡 소금 중간에 쌀가루 소금 잘 익었어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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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치즈 앙테크 오징어 소스 아이유 치즈 계란 계란 계란물 계란물 재료물 계란물 계속 폭탄 계란 고추, 뼈마찌개, 고추, 고추, 소금,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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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추, 고추, 오징어 오징어 간장 물 소금 소금 고춧가루 고추 고추 기름 4 BE 채소 마늘 각자 감자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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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밀키 짠 ii raz 땡 니 미 스테이킹 끝났는데 한 2분 정도 익혀야지 그러고서는 라면 먹으면 될 것 같아 아, 맛있겠다 음, 치즈 넣어야 되는데 치즈 넣어야 되는데 치즈? 맛있겠다 음 으음 아, 뜨거 맛있다 소스는 이겼겠지? 응, 주문 먹어도 돼 어우, 그치 오랜만에 먹고 진짜 맛있네 그치, 진짜 맛있지요 응 아, 뜨거 선생님 아 아 아 아 음 음 음 아 음 음 한번 먹어볼까? 익었어? 응 뜨겁지? 엄청 아 끊어놨다 먹어야 돼 너무 좋아 아 진짜 맛있다 수키 일어났어? 미안할 때 우리끼리 먹어서 그니까 미안해 어 간식 주고 넣어 그럼 수의사가 고민한 건강 간식 안 냄새가 나 왜? 선생님께 그래 이거 냄새 맡을래? 먹어 귀엽다 어 맛있어? 응 맛있어? 엄청 맛있어 맛있어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아 아 부대찌개는 면이 대단하다 오빠 어떻게 이렇게 매운걸 잘 먹어? 아 매운걸에 뜨거운걸? 이거 안 뜨거운데? 진짜? 난 너무 뜨거운데? 짜게 고기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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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짜다 많이 짜다 물 좀 봐야 되나? 물 좀 봐야 되나? 이거 물을 봐야 될 것 같아 너무 육수를 많이 넣고 끓여서 그런가 봐 물이 많이 부어야될 것 같아, 많이 짜. 물을 많이 부어야될 것 같아, 많이 짜. 많이 하는데 똥고가 붙여. 짜. 왜 많이 부어놓고서 조금 못돼. 너무 쪼끔이야. 진짜 황당하네. 고기가 이제 안 짤 것 같아. 딱 알맞게 식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딱이야? 아니, 쌍맛이 안 돼. 음.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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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이 맛. 다. 맛있다. 자, 아이마켓 뜨거워. 이거 너무 없어도 안 돼. 나 이거 누워두면 되나? 갑자기 먹었는데? 아니 건더기 말이야. 그거 생크림 갖고 있어, 생크림. 불 켜? 아니, 이거 생크림들도 그렇게 돼. 이제 불 켜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갖다 놓고. 반은 먹었다. 아니야, 그대로야. 이제 아빠 줘. 아빠 줘. 그만. 그만. 후 찡긋하지 마. 왜 불려? 아빠 줘. 아, 맛있겠다. 진짜 신기해. 우유로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그치? 안 신기해. 난 너무 신기해. 우유로 치즈도 만들지? 요거트도 만들지? 생크림도 만들지? 신기하지 않아? 안 신기해. 난 너무 신기한데? 이제 아칸불로 틀어주세요. 된 거 아니야? 된 거 같아. 불 켜자. 왜? 틀었어. 틀었어. 오, 맛있어. 벌써 먹었어? 응. 안 뜨거워? 응. 엄청 뜨거운데? 어떻게 먹는 거야? 다 됐어. 진짜 맛있다. 완전 꾸덕꾸덕한데? 너무 뜨거워. 근데 진짜 맛있어. 너무 뜨거워. 나 못 먹겠는데 오빠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살. 진짜 맛있다. 이거 아침에 먹었는데 껍질이 없어. 오, 껍질 되게 얇. 어, 그렇네. 속껍질 되게 얇다. 엄청 달아. 껍질 주려면 껍질 벗겨야 되잖아. 껍질 벗길 것도 없어. 벗겨줘야지. 목에 걸리면 어떡해. 아기, 목에 걸리면 큰일 나. 엄마. 이거 줘. 바꾸자. 이거 바꿀까? 이거 엄마 줘. 무서워서 못 하겠어. 저기도 좋은 거야? 이거? 무서워. 이거 먹어. 이것도 먹어. 안 할게. 바로 이뻐라. 없어. 네가 다 먹었잖아. 아, 그 맛있네. 어? 왜? 눈에 들어갔어. 너무 나아. 진짜 맛있다 이거. 껍질이 없는 것 같지 않아? 이 속껍질이 진짜 얇아. 이 속껍질이 진짜 얇아. 여기 신맛이 없어요. 여기에는. 너무 맛있어. 너무 시키고 너무 맛있어. 까아. 끝. 끝.